모든 게 다릅니다 내 부하로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 곡놀이도 할 수 있고 무료 버핀도 제공한다고 아무도 포기하지 않아 승리하고 돌아가야지 우리 모두가 말이야 정말 이상한걸 좋은 조건을 제공해 제시해줄게 처음으로 포기하면 매년 밖에서 지낼 시간을 제공해줄게 끔찍한 제안이구만 표정 썩은거 봐 거절한다 제안을 안받아들인걸 후회하게될걸 가능한한 주사위를 대등하게 놔둔다 가능한한? 화려한 탈출 1피해를 입히고 포식이네 불효약합니다 불효약합니다 적이 공격하면 힐링한다 적이 공격하면 힐링한다 흠 흠 흠 흠 음 흠 흠 스테레오 헤드 마비 약합니다 각 공격마다 추가 피해를 가진다 맞을 땐 스테레오 헤드 서순 조심해야겠구만 이게 그러면 5데미지 들어가는거지 포식은 중대사항이다 플라즈마 1회복 재사용 가능 실명은 여전히 쓸모가 없구만 플라즈마 날가 불리네 서로 먹물 뿌리고 노는구만 흐흨 틀나지 말아 포식강 나온다 안나온다 다음 턴에 되겠지 소방울 렉킹볼 카운트다운을 줄인다 이거 쇠지렛다네 소방울 괴삭인거 같은데 소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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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뿔렁뿔렁뿔렁 야불식각촌 좀INnah 아.. 아이.. 개 에반데 진짜 슬라임 실라퍼 전공 주사위를 하나 복제한다 저도 이상하네 두꺼운 가족 저게 정신공격이랑 뭔 상관이야 서순.. 서순한거 고칠 수 있다 아.. 서순한거 고칠 수 있다 그러면 쟤는 못찾는건가 이거 장비 위치에 계속 바뀌는거 짜증나는데 분명히 장비 위치좀 계속 안받기게 해주면 안되나 Championships lever 집 stick 워야.. 쟤 왜 사기쳐 방금 쟤 왜 사기쳤는데 뭐야 저 밑장빼개 뭐야 저거 서놈서거 뭐야 사기쳐 재사용 효과 구메 재사용 효과 구메 약화효과가 1댐 더 들어가요 최대산 이거는 뭐가 바뀌는거야 똑같은데 두꺼운 가죽 마스터키 화려한 탈출 쌍절곤 공격후 차이 반환 뭔소리야 쌍절곤에 넣을 수 반환 된다 이거야? 1,3 쓰면 2반환 쓰잘데기 없어보이는데 뭐 다 구려 보여 뭐 괜찮은거 없나? 탑3 같이 보이는데 끌 1눈 획득 4눈 2개 획득 뭐 제대로 된 장비가 없냐? 야 뭐 다크지 같은거 밖에 없는데 아니 언제까지 쌍절곤 하나만 들고 다녀야돼 해반데 해반데 상대장비는 계속 쓰려는거가? 상대장비는 계속 쓰려는거가? 상대장비는 계속 쓰려는거가? 상설군 강호한 게 아니구나. 소방울은 좋은데 단독 없는 게 아쉽네. 단독 있었으면 소방울이 진짜 좋았을텐데. 야크바가 추뎀 들어갔네. 아쉽네. 이게 흉내쟁이 못 잡지. 이거 또 크래시 날거지. 이게 내가 재장비를 복사하면서 에러 나는 거 아닐까. 그런 느낌인데. 전마트원 지나면은 크래시 나겠지? 안나네. 안나네. 666. 오히려 약하지 이러면. 적당한 공격 카드가 없으면. 스위카 도브 약하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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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즈마 잠시 빼놓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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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턴간 생존한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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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위를 돌려준다는 게 뒤에 있는 거 하나 돌려준다는 건가? 둘 중에 하나만 가죽으로 동방낸다 가죽으로 동방낸다 가죽으로 동방낸다 가죽으로 동방낸다 가죽으로 동방낸다 가죽으로 동방낸다 쩍은 사과 비밀무기 이미의 축복을 얻는다 소방울이 지금 그렇게 필요없지 비밀무기 써봐야지 제가 죄보다 체력이 높네요 눈사람한테 빙결 거는거 별로 안좋은거 같애 아 썼음 나도 빙결은 하나 막을 스택스 해 인공불동 럭키 세븐이 안되네 불편한데 그냥 수방울이나 들고올까 불편한 럭키 세븐이 안되네 3,2,1 이면 이건 포식각인데 차별 썩의 사과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산은 못 넣을걸요? 최대 산 약화소스 약화소스 탄호스스과 얘는 5-6-6-0 오 또 서순이안 다음 턴 포식금 주사위가 왜 사과랑 비슷한지 알아? 둘 다 다이시 던전을 탈출하고 싶어 하거든 베를린 열쇠 이미의 주사위를 땡론으로 만든다 2 데미지를 두고 홀수 주사위를 획득한다 재사용 간에 그라마 숲 이제 포식은트 하자 기계 다리 미사용 주사위 하나당 오호라 사자금기 사피엘을 잃힌다 사피엘을 잃힌다 첫 턴의 분노를 얻는다 오호호 저런 것도 있어 한 칸 조만 가운데 아니 전투 시작할 때 한번이니까 전투 시작할 때 한번이니까 어 소프 , 좀 아이고 전투 시작할 때 한번이니까 으... 지금은 필요없을 것 같은데... 비행이 50%? 아, 쏙쏙은 비어렵네 이거... 아이씨... 매우 불운한 돌리기에요. 1룬 2개 획득. 진짜 불운하네요. 아, 너무 쏙쏙인데... 나 스토키에서... 3,3 때려가자... 6데미인데... 기계 다리는 그냥 8데미잖아요. 아, 이게 나은 것 같은데... 100%가 될 거잖아요. 종이 11%가... 12%가... 17%가... 홀쏘가 쓰일 곳이 없다. 예, 회치하면 안 돌려줘요. 감나빛. 쌍절곰빼고도 얼만한 거 좀 났으면 좋겠는데 공 약화마다 사 피해를 입힌다. 와 쩐다. 쩔긴 쩌는데 이거 궁 쓸 때 아니면 쓸모가 없겠는데. 소방울 연견듯. 일눈이 그렇게 많아지는 거는 그럴 시간이 없어. 정돈 가마쏘 지금 일을 못하네. 좌우. 추억. 쩔다. 추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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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긴 뒤집 복사기 뒤집고 복제한다 저것도 좋네 종이등 다음 턴에 3개 획득 종이등도 괜찮네 사과 싸니까 나 사먹을까? 첫 주사위를 돌려준다 기계 다리 두번 가능 기계 다리도 겁나 세지겠네 종이등 기계 다리 요렇게 할까? 겁나 세겠는데 종이등 기계 다리 하면 엄청 세겠다 종이등 공 소방울 기계 다리 강화하고 이러면 겁나 세지 않을까? 아니 왜 육을 잡아? 같은 눈이 나와야 되는 게 지금 팩의 문제구나 나두기 미국 같습니다 아유 혼란에 반대 아유 혼란에 반대 아유 뭐야 이거 면훈이야 아유 뭐야 아유 모임 이거 모임 3이다 6이다 6이다 아 저주 두개라고? 야 이건 좀 아니 이걸 저주 두개라고? 아유 뭐 어떡하지? 소방울 쓸까? 쫄보처럼 아이씨 아이씨 주가 주사위 제가 먹었어 야쿠가 걸렸어 아니 저주 두개 선 넘네 아니 저주 두개 선 넘네 독 두개 아 이거 너무 귀찮다 아이씨 전반게임 괴롭게 하네 어 실력 용의 눈으로 봐라 이거 불운한 굴리기하고 종이등 넣으면 엄청 세질거 같은데 기계다리 겁나 쎄 럭키 세븐 딜 손해봤다 개판 쳤는데 근데 이거 맞아서 영릉 채우는게 더 이득일거 같애 세대 체력 높이니까 영릉 드럽게 안차되네 아 아 아 잠깐만 영릉 좀 채웁시다 쟤한테 일이 필요 없긴 한데 쟤한테 일이 필요 없긴 한데 영릉 좀 채우자 1번 턴에 두대 맞고 영릉 채하겠다 1번 턴에 두대 맞고 영릉 채하겠다 기계다리 짱셋 2% 또하냐 따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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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2% 2% 2% 2% 3% 3% 2% 2% 3%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